요즘 세상살이가 어떤가 살기 좋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세상이 뭔가 병들어 있지 않겠나 나무가 병들고 소가 병든 게 아니라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 병든 것일 것이다 조금 덥지요 지금 에어컨 틀기가 참 애매해서요 그 3층도 선풍기 있잖아 틀어드리고 도우면 선풍기를 좀 트시지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충정 없어요 틀어야 틀고 땀 흘리고 있어도 그대로 있고 이번에 안산에서 30살 먹은 청년이 돼 조모 씨더라고요 아주 얼굴도 예쁘장하고 평소에 삶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일자리에서 10살 더 먹은 형이죠 둘이 일하면서 대화도 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값에 아끼자고 해서 원룸을 같이 쓰기로 했어요 한 석 달 살다 보니까 이게 한 집에 살아보면 또 다릅니다 부딪힐 일도 생기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방청소나 시키고 전화 안 하고 그게 감정이 쌓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칼로 죽여버렸죠 잠들 때 죽였는지까지 죽여가지고 화장실 원룸의 화장실에 넣어놓고 며칠 동안 토막내가지고 봉지했다 해서 버렸죠 하반신이 보이니까 이게 중국사람이 한국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상반신이 발견돼서 지문을 검사하니까 암호개가 나왔어요 그 집을 찾아간 게 걔는 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정신이 제대로 됐냐 그 분노가 있다고 그렇게 할까 연구 중이죠 지난달 대전에서 고등학생이 후배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분노가 잔등 났어요 그런데 자기 아파트에 오니까 28먹은 아가씨가 아파트에서 엘리베타 올라가려고 들어간 걸 쫓아 들어가요 갈 때 이미 벽돌을 손에 들었어요 쪼가리를 이의 없이 분풀이 한 겁니다 벽돌로 찍는 거죠 여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피 흘려도 말릴 사람도 없어 10층까지 가서 엘리베타가 열리기 여자는 도망가고 남자도 도망갔어요 묻지마 폭행이고 살인이죠 이거 조사해 보면 충동장애, 인격장애, 강박장애 요즘은 장애가 어떻게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장애가 또 이번에 서울에서 작년입니다 남녀간에 만나서 사귀었는데 여자가 아주 어려요 나이가 여자가 그만 만나자 만나보니까 안되겠다 결별을 선언했어요 남자는 제일 그게 힘든 겁니다 애착이 갈수록 분노가 생기죠 사정애도 안되고 마지막으로 그 집까지 찾아갔어요 사정애도 여자가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걔 죽인 건 좋은데 걔 친구가 놀라서 옆에가 있어서 걔까지 죽여버렸어요 아니야 좋은 날 주일날 교회에서 천사 이야기나 하늘 이야기나 해야지 맨 사람 때리고 죽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데 이들의 뭔가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충청도는 좀 양반 도시죠 충주에서 지난입니다 그것도 40대 남자가 실직을 했어요 남자가 할 일 없다는 게 참 딱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거절되고 취업해야 한대 원망과 분노가 쌓였어요 이놈의 세상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가다가 한 잔 먹은지 모르겠어요 팔찜 먹은 노인이 있는데 까닭없이 그 노인을 때려주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이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오늘 참은 욕기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오늘 번역을 올려놨어요 내 분노와 내가 받은 고난 저울에 달아봤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텐데 분노가 엄청 크고 고난이 엄청 크다는 고백이에요 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왜 요즘은 저렇게 문제가 커지냐 연구한 분들의 발표입니다 세 가지를 봐요 그 다음 가정의 해체 지금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요 가족 구동원끼리도 갈등이 많아 그전에는 어려워도 가족을 생각하고 참고 뭔 일을 저질러 보고 싶어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참았는데 지금은 그런 가족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교육을 봅니다 사람 됨이나 인성이나 애절 이런 것은 안 가르치고 기술 공부 취직 너무 물질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간성이 배우지를 못했다 세상을 따라간다고 우리 자녀교육 생각 다시 해봐야 돼요 인터넷이 고속이다 그 말은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테레비 리모컨이 손안에 있어요 그냥 보기 싫으면 바로 돌려버려요 10초도 못 견디지요 참을성이 없어 인내와 극기가 필요한 시대로 오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4절을 보십시오 여기 6장 4절 내가 화살을 맞아 죽어가 내 영 속에 독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독해야 되죠 요즘 사람들 몸을 많이 먹어서 몸을 해독해야 된다는 몸 나쁜 사람은 일자 해독 못하라고 그러죠 그래 뭘 먹고 뭘 먹고 그래요 해독은 자오지가 설사로 막 탁 빼놓으란 말이죠 전에 시골에서 보면 어려운 일을 생기고 속상한 일을 생기고 너무 괴로우면 농약을 먹습니다 우리 어릴 때 농약도 별로 없었어요 양잿물 집집마다 빨래나 삶에 양잿물이 부엉마다 있어요 그걸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럼 목이 타지요 위로 들어가면 얼마나 속이 쓰레겠어요 뒹구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이 뭐냐 빨리 입을 벌려갖고 뜬 물을 집어넣고 토하게 하고 녹두가루 갈아갖고 집어넣고 녹두가 중화작용이 있어요 요즘은 병원에 가죠 막 물을 위에다 집어넣고 위를 세척하고 독이 퍼지지 않도록 링그를 맞추고 여러분 이 독이 내 안에 가족 들어오면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서 남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독이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오나 입으로 나옵니다 말로 나오죠 죽겠네 살겠네 힘드네 괴롭네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나도 여유가 없고 나도 힘드니까 누가 힘들만하면 아 듣기 싫어 그만해도 애들이 뭐라 해도 아 그만하라니까 듣기 싫어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이게 병든 사회의 특징이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여러분 집에 압력솥에다 밥에 자시죠 그제는 냄비에다 연산벌에 올려갖고 그냥 막 지은 밥을 해면서 요즘은 팍 압력솥 전기도 압력솥이 나왔어요 압력솥에 섞지면 압력이 많으니까 밥이 잘 뜨는데 너무 오래가면 터지니까 이게 피시피시 공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팍 나오면 그때 불을 줄여줘야지 어떤 사람 아니어서 고장 나는데 계속 놔두니까 뻥 터졌어요 밥이 온 천지로 날아가고 이게 막 그냥 쑥대밭 되는 거죠 여러분 압력솥은 공기를 좀 빼야 돼요 분노가 차고 억울함이 차고 괴롭게 차면 이불을 좀 말로 토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요즘 카페 많이 갑니다 뭐 다러 갑니까 차 마시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러 가죠 내가 목포트 목사님 이번에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를 쏙 잘 지었어 카페를 잘한다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은 다 시내 가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50대 60대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낮에 가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고 밥 먹으러 가고 모임 장소로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떨어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카페 남자는 그걸로 안 되지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말이 나오고 술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또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걸 좀 바꿔서 잠깐 바람 쐬고 여행 가기도 하고 욕을 볼까요 욕은 어떻겠어요 괴로움과 문제를 친구들하고 계속 괴롭네 잘했네 못했네 오해했네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리고 대화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느님께 가정도 더 좋지요 욕을 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주님 나 좀 내벼려 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이제는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기도 그래요 물론 사람하고 한 시간 이야기해도 좋지만 사람은 말하면 또 험담이 될 수 있고 다 감당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가서 10분이고 15분이고 철포다가 앉아서 욕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투정도 부리고 이유도 묻고 그러면 마음의 김이 좀 빠지고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마음을 주시든 생각을 주시든 뭔가를 주실 겁니다 자 신의 물 그림 볼까요 그 다음에 저 신의 물 그림은 제주도 근천입니다 제주도는 화산적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가득 가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 빠져버려요 물이 하늘은 성지가 그렇습니다 거의 물이 비오면 흐르지만 바로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죠 15절 이하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말랐다 불었다는 신의 물을 갖구나 비만 오면은 많았는데 진짜 물이 필요한 감을 때는 한 방울이 없다는 말이에요 좋을 때는 친구들도 가자고 먹자고 친구들이 많아 내가 진짜 어려움되면 사람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죠 17절 가뭄 때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흔적도 없어지고 19절 그 대상들이 가서 신의 물을 찾아서 물 한 모금 찾지만 물이 없어서 실망이 더하구나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사람 모임에 가보면 기대하지만 가서 안전소리 듣고 뒷담화 소리 듣고 뭔가 사람은 기대하며 갔지만 거의 실망입니다 인간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겠죠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분노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은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세상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 인생 살이 힘들어 요즘 안 듣습니까 그런 말 어쩌면 천 년, 이천 년, 삼천 년 전에도 그랬을까 깜짝 놀라네요 세상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요즘 일하는 분들 공장에 다닌 분들 일하는 것이 하루 종일 쉽지 않죠 몸을 쓴다는 게 얼마나 쉽죠 노동이란 게 쉽지 않죠 기루하기도 하고요 빨리 일 끝내고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것이 꿈이지요 그 다음과 화이트 칼란은 어떠냐 우리가 볼게는 사무실에 앉아서 넥타이 메고 양복 메고 그늘에 앉아서 편때나 돌리고 컴퓨터 하나 본다 보기에는 썩 좋아 몇 년 해보면 너무 골치 아파 답답해 신경 써 나는 은행에 근무한 분들 보면 저 돈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얼마나 신경 써야 돼 저게 저 경강이 건들까 그 생각에서 차라리 도라도 생기고 좀 일도 하고 밥맛도 생기고도 낫지 다 서로 놈의 떡에도 좋게 보이는 거야 사랑이 쉽지 않아요 집에 가서 쉬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집에 가면 안식체가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집에 가면 잔소리가 있고 짜증이 있고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닥달하고 집에 가면 쉴만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더 어려워 그러면 이거 제명대로 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잠자리입니다 13절 침대에 누우면 좀 편할까 잠에서 차고 나면 잊을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픈 사람의 특징은 다 잠드는 밤중에 아파요 밤중에 속이 쓰리고 아픈디가 절리고 밤새내 끙끙 나는 거지 누구도 그 옆에서 다 지킬 수 없어요 혼자 그렇게 괴로워요 그러다가 낮에는 좀 괜찮아요 해 뜰나면 또 잠잠 들었다고 가정중요하고 잠자리중요 하루에 33분의 1이 잠자리에 있는 겁니다 잠자리가 편안하고 베개도 편안하고 이불도 편안하고 따뜻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산 사람 침대에 누웠는데 등 돌리고 있고 원망하고 마음이 멀고 더 미쳐불죠 불안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서울을 보니까 직장인들이 잠이 부족해요 점심 먹으면 허겁지겁 휴게태를 찾는 거야 그러면 침대 같은 의자나 주는데 5천 원 주면 한숨 자고 나가 점심이 아니라 많이도 못 자지 30, 40분 자려고 사람이 엄청 많이 잠을 못 자는 사회가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 가면 집이 스위트움이고 편안하고 잘 쉬고 잠 잘 주무신가요? 남자는 몸에 근육이 여자보다 배나 많습니다 그게 단단하지요 근육이 많다는 말은 좀 활동하면 젖산이 많이 나온다 피로감이 많이 생겨요 남자는 집에만 오면 눕고 싶고 그냥 아이고 죽겠다고 여자들은 푼 툭 치는 거 같고 푼 짓거리냐 엄살 부린다고 좀 배고프면 또 팍 먹을러 오면 근육질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자는 또 모르지 그것을 여러분 활 쏘기 있잖아요 활 활을 쏘려면 활을 단단히 잘 당겨놔야 활이 제대로 나가지 풀어나면 활이 안 나가죠 활 쏠 때는 단단히 당기고 탱탱 소리 나게 해갖고 쏘는 겁니다 안 쓸 때는 풀어놔야 돼요 계속 당기는 활 버려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집에 와서는 좀 풀어줘야지 집에 와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이거 사람 죽는 거지 그래요 그걸 안 해요 나도 힘드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나도 쌓인 게 있어요 나도 어따가 터널 데가 없으니까 요즘 운동을 나가고 산보를 나가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소란전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죠 오늘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다 살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찾습니까 왕골이 나옵니다 8장에 가면 왕골 아실까요 돗자리 천연 돗자리가 왕골 나옵니다 왕골은 샘 밑에 항상 물이 있는 데서 자라는 게 왕골이에요 왕골은 물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보통 꽃은 항상 물 갖다 놓으면 뿌리가 썩어 죽어요 왕골은 특징이 달라요 왕골이나 갈 때는 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물이 끓어지면 고치듭니다 13절 왕골은 왕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등 돌리면 메마릅니다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떠나면 메마르죠 메마르니까 갈등이 있고 팍팍하고 죽고 잔 소리가 나오고 갈등입니다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의 생명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 거미줄을 볼까요 성경 욕기 8장 14절은 생명이신 뿌리 대신 생명소 대신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붙들어 거미줄 거미줄은 진짜 제가 힘도 없는 거예요 저 힘도 없고 의지도 안 되는 저런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말했지만 가보면 보험이 안 돼 가보면 기분이 나빠 가보면 배신감을 당해 여러분이 믿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몰랐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천사가 아니고 부인이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다 하겠어 자녀는 뭐 다 저살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 진짜 우리의 도움 없어요 그런데 저 도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입니다 구장 32절 33절 생명되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없어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거룩한 분이고 나는 땅에 살고 주인이야 사람이 아니니 사람이 아니니 내가 말할 수도 없고 재판장에 가서 내 죄가 드러날 때 나를 변호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나사에 화해시켜서 회복시켜줄 적 없으니 안타깝구나 그러죠 여러분 욕기는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곳에 연결시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이 오십니다 참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께 아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뒤부에서 2장 5절 6절은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이십니다 고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배송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한 것 수거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나라 죄짐을 벗겨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재판 받아 봤습니까 누가 고소했습니까 잘못해서 법정에 서보셨습니까 법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판결 한번 때리면 짐은 비용을 다 감당해야 돼요 거기서 징역 1년 때리면 가서 징역살이 진짜 1년 해야 돼요 벌금 2억 때리면 벌금 2억 그대로 내야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면 사람이 바짝 긴장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니까 꼭 중계의 변호사를 구합니다 변호사는 누굽니까 이미 판사 검사 하신 분들이 변호사 법주인들이 검사를 하죠 그분들은 마음대로 적변도 하고 검찰 기록도 가서 보고 판사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래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변호사는 조금 형을 기억해 해주는 거 진짜 죄 없을 때 죄 없는 걸 밖에서 무죄로 만들어준 거지 진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못해줘요 한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변호사가 되시오 가장 악한 경우에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 죄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내는 분이에요 로마서는 법적인 용어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사의 유일한 구속자 중보자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까지 함께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새벽같이 집을 나갔다가 일이 안 끝나서 밤 10시 11시 들어오면 뭔 마음이 듭니까 파김치가 돼서 피곤하기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도 힘들면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로 받은다면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흔들림이 없애야 됩니다 회의같이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욕기를 통해서 이 시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발주가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 자유쾌하소서 세일을 해놔소 구원쾌하소서 주의 주님 복이 마르리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자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때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달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리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리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한번 일어서서 참여합시다 오늘 집을 가서 고소서는 저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저의 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부터 잊지 마세요 맘에 분이 가게 잘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만난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부터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밤이 깜깜할 때 밤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carga 줍게 바뀐 주님만 여jan 생일 영원하이자 기도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밤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손을 드시고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께 여러분의 합을 호소하고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호소했나요 주님은 나의 안심 주님은 나의 힘 오 주님 주의 은혜 주의 성님의 기도로서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오 성님은 그를 보실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불쌍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이 주님 앞에 다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병들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뭔가 심령이 상해 있는 시대입니다 바쁘다고 살기 힘들다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오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오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힘을 얻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도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시오 세상에 헛된 것이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생명 대신 주님께 나가게 하시오 중보자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어려움도 힘든 일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원과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6월 엽기통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게 하시고 내가 날 대체하고 반응하도록 지혜를 주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귀한 정성들 바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강경케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헌세인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덧립혀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계셔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늘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새인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루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엽기를 통해 참된 지혜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서로 끌으시 주의 곤정에 오는 발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원망 많고 불평 많고 세상 살기 팍팍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살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눈물과 슬픔들이 이제 가벼운 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불을 짓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의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쉬우니 가볍게 하시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에도 우리들 입술의 권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나오는 입술의 말들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를 쓰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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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